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좋은 잔치국수 좋아하시나요? 멸치 다시마 육수 맛있게 끓이고 양념장만 곁들이면 잔치국수 쉽게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잔치국수 육수 만드는 법부터 양념장 만드는 방법 소개합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저는 육수 재료로 국물용 멸치, 다시마, 대파, 무, 통마늘, 마른 새우, 표고버섯, 통후추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다른건 생략하고요. 멸치, 다시마, 무, 통마늘 정도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고명으로 잘 익은 배추김치, 애호박, 당근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배추김치에 양념장 뿌려 드시거나 김가루만 뿌려 드셔도 됩니다. 또는 어묵을 채썰어 곁들이거나 유부를 넣어 만들어도 맛있답니다. 나머지는 자막을 참고하세요. 제일 먼저 멸치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끓일겁니다. 냄비에 대파 반개, 무 한 토막, 통마늘 한 줌, 통후추 한 숟가락, 마른 새우 10마리, 다시마 3장, 권표고 2개, 국물용 멸치 한 줌을 넣고요. 물 2리터를 넣어줍니다. 센 불로 켜놓은 뚜껑은 살짝만 걸치듯 덮어주시고요.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15분 동안 끓여줍니다. 저는 멸치 똥 제거 안합니다. 멸치가 좋으면 절대 비린내 나지 않습니다. 15분 끓인 후 불을 끄고 5분정도 그대로 놓은 후 체에 걸러줍니다. 체에 걸러준 육수에 국간장 3숟가락을 넣고 밑간을 살짝 해줍니다. 육수 끓이는 동안 고명을 준비합니다. 애호박은 조금 굵게 채썰어 준비합니다. 가늘게 썰고 싶은 분들 가늘게 썰어도 됩니다. 저는 가늘게 썰으면 육수랑 먹을 때 씹히는 감이 없어서 좀 굵게 썰었습니다. 당근도 조금 굵게 채썰어 준비합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도 먹기 좋게 채썰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양념장에 들어갈 청양고추 3개를 총총 썰어줍니다. 총총 썰은 청양고추 3개와 다진파 3숟가락을 섞어주는 가른깨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국간장 3숟가락, 일반 양조간장 3숟가락, 고춧가루 1숟가락을 넣고 골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장, 잔치국수 곁들여 먹고 남으면 마른 김에 싸서 먹거나 두부 지짐해서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채썰은 애호박과 당근을 팬에 볶아줍니다. 식용유를 팬에 코팅할 정도로만 살짝 두른 후 약불에서 팬이 달아오르면 애호박을 넣고요. 소량의 소금을 뿌린 후 호박이 익을 정도로만 살짝 볶아줍니다. 당근도 동일한 방법으로 볶아줍니다. 육수와 고명, 양념장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소면만 삶아주면 잔치국수 완성입니다. 오늘 잔치국수의 양이 3인분입니다. 3인분 소면의 양이 300g입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요. 식용유 소량 넣어주시고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소면을 펼쳐서 넣어줍니다. 소면을 잘 뒤적여 주신 후 팔팔 끓어서 넘치기 직전에 찬물을 반컵 부어줍니다. 이렇게 4분에서 5분 정도 끓여준 후 바로 찬물에 두세 번 채에 받쳐 헹궈주는데요. 소면을 손으로 막막 문질러 가면서 세척을 해주셔야 전분기가 잘 빠집니다. 삶은 소면을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준비한 고명과 양념장 올리고 육수를 부어 드시면 됩니다. 잔치국수 맛있게 성공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승리하세요.